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부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가운데 아주 멋진 방법이 선거부정이 있었던 그런 선거하고 없었던 선거를 비교하시면 아주 단박의 선거부정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총선과 2020년도 4.15 총선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아 2020년 4.15 총선은 무자비하게 사전특별을 조작했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개해 드리는 가장 그래프에는 좌측에는 2016년 총선 후보별 차이값이 있고 중간에는 2020년 총선 후보별 차이값. 이거는 또 다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을 다 쳐놨습니다. 중간에 검정색 부분을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절반 왼쪽은 2016년 총선 그 다음에 절반 오른쪽은 2022년 총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가지만 선거구마다 어떻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있었는지 사전투표 득표수를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훔쳐가지고 더불당으로 옮기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가 조작작업이 2022년도 2020년도 4.15 총선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부정선거의 심각성과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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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억 원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